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전날 폭락 이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상승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아직까지 부족하죠? 떨어진 것 대비해서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는 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갭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은봉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2%대 상승에 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반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왜 떨어지고 있고 왜 반등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무엇 때문에 반등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저번 주죠? 저번 주 이 지점 금요일날 장 초반부터 바로 이거 폭락 시그널 나왔다. 폭락 완전히 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폭등 시점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전쟁 이슈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서로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뭐 경기 불황이다, 뭐 엔화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이제 근본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리스크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시간,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겠다 혹은 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최신 내용으로는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없는 이란과 이스라엘, 국제사회는 지금 확전을 막기 위해서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진짜 제대로 된 공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첨예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에 대해서 외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가요. 지금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확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세계대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뭐 반도체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야만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다시금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전쟁 관련된 내용이 리스크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직까지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미국 G7, 아랍국들, 이란의 확전 자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러시아도 가세를 하고 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확전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란은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냐. 자, 또 약간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 요청으로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를 하게 된다. 이슬라엘 보복이 이어지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이란 대 이슬라엘 구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된다? 이란이 아니라 무슬림 전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 전체, 국가 간 연합의 전체, 말 그대로 중동 전쟁, 세계대전. 이런 얘기들,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현재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급락이 왔으니까 다시금 바로 폭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슬람 협력기구는 오는 7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스라엘 보복에 대한 현안 등을 회의를 하겠다고 5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에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 회의 뒤로 어떻게 된다? 이제 각국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란은 무조건 전쟁을 할 거다, 공격을 할 건데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연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듣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전쟁은요. 갑자기, 갑자기 순식간에 누가 침공을 하고 바로 공격이 시작되고 이런 것보다는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분명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을 해왔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다. 이 폭락은 여러분들 어떻다?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AI가 거품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폭락이 나온 거고요. 바로 반등하기 어려운 이유도 당연하죠. 지금 현재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반드시 이제 새로 뉴스가 나오게 되고 주가로 바로 이제 선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되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거 이제 전쟁 끝났구나, 뭐 계속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기보다는요. 이제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먼저 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의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오르게 되는 그 시점, 결국 그 시점이 바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바닥 지점을 잘 잡아야 우리가 삼성전자의 큰 폭으로 반등하는 그 상승세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주분들, 내가 지금 손실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타점이 왔을 때, 그 매수 타점 바닥이 왔을 때 아, 이제는 오를 수 있겠거나 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따로 이제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장 초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폭락 나온다라고 알림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다? 폭락 이후에 폭등의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게 빠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손실은 회피하고 큰 수익을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이제 타점 안내 받아보시는 방법은 저한테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참여 방법은 010-9516-4935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그때그때 매수, 매도, 대응,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바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폭락이 나왔죠. 폭락 이후에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만 어때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전날에 마이너스 8% 하락, 장중에는 마이너스 11%, 12%까지 하락을 했는데 3% 상승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소폭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의 해소 과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쭉 강하게 올라주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도 순식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차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 아직까지는 이러다. 아직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확인에 대한 부분은 이번 7일에 어떤 회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8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따로 타점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문자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